아끼는 내 차 사고팔 땐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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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포드쿠가 2세대 2.0 디젤 트렌디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7년식 주행거리는 79,000km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탑쪽 보시면 썬루프란 루프랙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본넷 쪽도 살펴보시면 본넷 쪽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컨디션도 살펴보신 후에 측면 휠 컨디션 생활기스 보이지 않습니다 앞쪽 5.715 70% 이상 남았고요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네요 도어 쪽도 볼게요 네 도어 쪽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2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요 네 뒤쪽 7.36으로 95%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 양쪽 다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네 트렁크 내부 공간 쭉 살펴보시고 깔끔하게 유지 잘 되어 있습니다 2열 폴딩도 가능하세요 다음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뭐가 무등어고요 생활기스 없는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어 쪽 네 문콕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 있는 부분들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제 실내 옵션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79,754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헤디 시프트, 크루즈 컨트롤, 음성인식 핸즈프리도 이용 가능하세요 다음 운전석에 전동 시트 탑재되어 있고요 위쪽 볼게요 네 ECM 룸밀러 있고 블랙박스 있습니다 더 위로 보시면 선루프 들어가 있고요 보시다시피 작동 굉장히 잘 되고요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작동 굉장히 잘 되고요 앞쪽에는 스타트 버튼 있고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습니다 듀얼 오토 에어컨이고요 오토 스탑 버튼 들어가 있고 주차 보조 기능이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있고요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넓고요 앞쪽 선반 양쪽 다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가운데 컵홀더 두 개 이용 가능하시고요 시트 컨디션 쭉 살펴보신 후에 바닥에는 코일매트 깔려 있습니다 2열 선루프 개방감 좋고요 엔진 룸 보러 갈게요 엔진 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냉각수 적정량 있고요 네 살펴보았실 때 외관상 유효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화보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화보 점검 시작할게요 두 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 이동해서 엔진 룸 미션 쪽 살펴볼 텐데요 아래쪽에 언더 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 양해 부탁드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고요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이고요 화보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포드쿠가 2세대 2.0 디젤 트렌디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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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